인티지에 있는 빈고들 거기에 있는 모든 특성들 거기에 있는 뭐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어머 나는 인티지에 있는데 뭐 이건 안 맞아 저건 안 맞아? 어? NOPE! 요새 뭐 비디오 보면은 뭐 NOPE 이런 사운드 많아져요 저는 그런 이펙트 안 써요 그냥 제가 말로 그냥 NOPE! 모든 항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심지어 꽃을 싫어한다 동물을 싫어한다 그것도 맞아야 돼요 그런 이유는 나중에 다른 비디오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데 뭐 이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럴 수 있지 않냐 일반화 시키지 마라 뭐 NO! 인티지의 빈고는 모두가 맞아야지 인티지예요 왜? 일반화 할 수 있는 거 특정화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일반화 할 수 있는 거가 뭐 맞으니까 자기도 인티지에다 아니에요 특정화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굉장히 특이한 거 옆에 엄마가 돌아가셔도 애가 죽어도 자기가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게 이인티지에 있는데 어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? NO! 애가 죽어도 하는 게 이인티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차갑고 정말 그 포기가 없다 뭐 이런 특성들을 자꾸..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